아, 멋있어요. 아, 바다가도 있고 지금 여기 읍내 다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우리 딸이랑 바다 풍경 보고 지금 찍는 중이에요. 아, 멋있죠? 봐도 아유, 바람이 아유, 멋있죠? 뒤에는 예 뒤에는 바다가 보여요, 바다. 바다 풍경이 보이죠? 아, 이렇게 아름다운 데가 그냥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참 아깝네. 아까워요. 바다가 보여요 뒤에는. 이러다 절벽이 떨어질라? 아유, 아름다운 풍경이에요. 저쪽으로. 우린 지금 차 대놓고 좀 심는 중이에요. 아, 좋죠? 해가 지려고 그러네요. 야 멋있네 참 멋있네요 밑에는 절벽인데 오늘은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